안녕하세요 레건드입니다.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여자애한테 고백하는 법 첫번째, 전화로 고백한다. 두번째, 카톡으로 고백한다. 세번째, 직접 만나서 고백한다. 첫번째, 전화로 야, 뭐하냐? 나? 아무것도 안하는데? 뻥치지마. 그래, TV보고 있어. 야, 나, 야, 나 너 좋아하냐? 내가 어떻게 알아? 오늘부터 1일이다. 띡! 그 다음에 두번째, 카톡으로 고백한다. 야, 왜? 너 뭐하냐? 나 지금 공부하는데, 게임하는 거 알아? 야, 나 할 말이 있는데 말해봐 나 쩜쩜쩜쩜 빨리 말을 해 나 쩜쩜쩜쩜 너 쩜쩜쩜쩜 말해라라고! 이모티콘 나 너 좋아해 헐 진짜? 진짜 사실 쩜쩜쩜쩜쩜 나도 너 쩜쩜쩜쩜 좋아해 쩜쩜쩜쩜 진짜? 어 오늘부터 1일이다? 어, 내일 학교에서 봐 다음 세번째 직접 만나서 고백한다 일단 먼저 만나서 고백하려면 전화로 띠링띠링 야, 너 지금 시간 있냐? 어 그러면은 니네 집 앞으로 나와라 뭐? 띡 그 다음 10분 후 야, 왜 이렇게 늦었냐 어? 나 지금 화장하고 옷 갈아입느냐고 늦었어 야 차 타 왜? 어? 탁 여기 그늘진 곳에서 툭 야 왜? 너 좋아하냐? 엄마 오늘부터 1일이다 끝